산타 조형물 형태를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잔치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벌로닝을 활용한 산타 만들기 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선 사이즈를 바깥 부분은 크게 안쪽 부분은 작게 디플릿으로 벌로닝에 걸어줍니다 이때 디플릿 풍선이 지그재그로 서로 밀착되도록 해주세요 산타 얼굴과 부추를 연결할 때 늘어지지 않도록 바짝 당겨 걸어주세요 산타 벨을 표현한 18인치 레드 풍선은 끼워 넣을 때 빠지지 않도록 큰 듯한 느낌으로 매듭지어 주세요 상세하게 만드는 과정은 영상 후반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디자인이 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준 것은 산타 V라인에 있어서 가운데 큰 방울을 사이즈를 좀 작게 불어서 V라인을 좀 더 살려줬고요. 그 다음에 산타 얼굴 호일이 좀 더 밀착되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 라인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배 같은 경우는 350으로 처음에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350 화이트를 빼고 5인치를 이용해서 주플릿으로 앞뒤 사이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V라인을 좀 더 부드럽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장식적이 생기고 맥트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본에서 변화를 폭신하셔도 새로운 느낌의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이 안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자신만의 변화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벌룬 트렌드는 벌룬 아티스트와 비즈니스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 채널입니다.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조이파티라고 검색하시면 조이파이트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어요. B2B에 들어가시면 벌룬닝이라고 검색하시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 50cm 벌룬닝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프리스마스 관련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박풍선을 클릭하시면 만들기에 사용된 산타얼구 호일풍선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산타얼구 호일풍선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풍선은 샘퍼텍스 풍선이고요. 5인치부터 다양한 사이즈가 쇼핑몰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들기에 사용된 사이즈는 5인치 12인치 18인치가 사용되었습니다. B2B 회원에 가입하시면 등급에 따라 도매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펌프 4번과 2번으로 구매했습니다. 대략 사이즈는 13-11정도로 사용해서 인플레이터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펌프 4번과 2번으로 구매했습니다. 펌프 4번과 2번으로 구매했습니다. 펌프 4번과 2번으로 구매했습니다. 펌프 4번과 2번으로 구매했습니다. 우측이 정면, 쌍파의 상체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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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이 정면은 쌍파용을 해주roit니다. 우측이 정면에 상체부분입니다. 우측이 정면입니다. 우측이라고 national을 용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별론링으로 만든 산타는 유익하게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두 번째 아이템을 미리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개될 아이템은 눈사람인데요. 눈사람에서 포인트는 머리와 몸통이 안정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구조에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맛있다면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